대학생이 1천만 원 잘 들어보았습니다. 말씀해주셨듯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이 독재정권 윤석열 정권의 말로는 너무나 뻔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독재자들의 말로는 늘 비참한 죄호를 맞이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감추려고 발범을 칠수록 윤석열 정권 자신들의 종말을 더욱더 앞당기는 일이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긴머리 특권 거북권 행사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전면제를 선포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우리 국민 모두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독선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기세를 담아 고 한번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대폼주자 김건희를 즉시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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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방탄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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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에 친 대학생들을 지금 당장 적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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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오후 1시에 있었던 대학생 면담 모청 과정에서 20명의 대학생들이 연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순명의 대학생 중 한 대학생의 부모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정의로운 목소리 정당한 웃침하다가 경찰이 위해서 폭력적으로 연행됐었던 우리 순명의 대학생들 중 한 대학생의 어머니를 모시고 발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찬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건희를 고속하라!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너무 첨담한 소식을 접하고 좀 너무 혼란스럽고 그리고 당황스러운 오늘 하루였습니다. 네 어떻게 나라가 이러냐 어떻게 나라가 이러냐 자고 일어나서 생각해보는 그 어떤 날보다도 오늘이 너무 첨담합니다. 연행된 20명 중에 저의 아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러 간 이 대학생들을 면담을 요청하기 전에 우리 대학생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불러서 요청해서 들어볼 수도 있는 이 공정과 상식을 받은 대통령께서 이 면담을 요청했다고 그 대학생들 전원을 연행을 했다는 건 정말 해외 토픽감이고 너무 부끄러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현실 이런 나라를 이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장년층으로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또 한편으로 미안하고 부끄러운 하루였습니다. 저에게는 네 내일이 제 남편의 생일인데요. 같이 생일상을 같이 할 수 없는 현실이구나. 우리나라가 지금 현실이 이렇구나. 이런 절망감이 또 들었습니다. 그 한 끼의 식사를 같이 할 수 없는 현실이 지금의 현실이구나. 그리고 뉴스만 보면 정말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 일적즉발의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저희는 이제 좀 많이 살았지만 이 젊은 사람들과 지금 태어나는 미래 세대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걱정을 매일매일 하는 요즘인데 네 저의 가정은 오늘 또 이런 네 뭐 현실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네 제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어가지고 네 좀 많이 떨립니다. 네 오늘 연행된 20명의 대학생들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고 털끝 하나도 아프지 않게 네 빨리 훈방 조치 해주기를 요청합니다. 빨리 귀가시키라 빨리 귀가시켜라 네 선생님 털끝 하라 털끝 하라 대학생 이승명 전원 빨리 척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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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안에 경찰서 안에 잡혀 들어가 있는 우리 순명의 애국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대학생들이 정말 바보 나중에서도 우리 국민분들의 요구 우리 모두의 요구인 김거리 특검과 윤석열 퇴진을 힘차게 외치면서 정의로 목소리를 외치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면담 요청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폭력적인 연행이었습니다 여자 대학생들을 남경이 아무렇지 않게 사지를 들고 끌고 가는 어처구니 없는 비윤리적인 장면들이 징장하고 말았습니다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의 입에 이렇게 재간을 물리면서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정부의 하수인이 경찰을 없애워서 밑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려먹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이 김거리 특검에 대한 목소리 요구 윤석열 정권 탄핵에 대한 목소리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구하보호도 임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혜 봉지자 김건이를 즉시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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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이 방탄정권 윤석열은 대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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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이 특검에 친 외국 대학생들을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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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자리에 오늘도 많은 단체분들께서 많은 시민분들께서 함께 대학생들의 석방을 기원하며 연대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어서 저희 아까 방금 전에 윤석열 퇴진 김건이 특검 촛불대행진이 마무리됐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학생들의 석방을 위해서 이 자리에 많은 촛불 국민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 번 씹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눈이 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많은 국민분들께서 함께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대학생들 이 열기로 반드시 빠르게 석방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에 함께해주고 계신 우리 촛불행동 김은진 공동대표님 모시고 연대 발언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명기도 없고 공용도 없는 윤석열을 가득하라 안녕하세요 촛불행동 공동대표 김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2024년 겨우 닷새 지나고 엿새째입니다 근데 겨우 엿새째만에 우리는 지금 별별 일을 다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별별 일 중에 어제 그 와중에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 행사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항의하고 면담을 하고자 우리 대학생들이 늘 촛불행동과 함께해왔던 대학생들이 지금 용산 집무실로 찾아간 것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집무실로 옮길 때 뭐라고 했습니까 소통을 잘하려고 옮긴다고 했습니다 이게 소통을 하는 모습입니까 네 이거는 소통이 아닙니다 무슨 구중궁궐에 자기 혼자 숨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면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관심도 없으면서 지금 학생들까지 이렇게 경찰에 연행을 해서 감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용담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몇 가지 안됩니다 하지만 그 몇 가지 안되는 일로 끝까지 싸워서 학생들을 풀어내고 그리고 반드시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탄핵을 이뤄낼 때까지 같이 싸울 것입니다 아무 잘못 없는 대학생들을 구속구지 감옥에 갖추겠다고 연행한 경찰들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잡지 않고 그 잘못에 항의하고 면담을 요청한 착한 대학생들을 잡아놓는 것입니까 지금 당장 풀어줘도 마음이 쉬웠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만 몇 시간 갇혀있는 것도 듣고만 있어도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합니다 단 1분도 이 학생들을 구치소에다가 가둬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한 시간이라도 빨리 우리가 풀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늘 척불행동은 국민들과 함께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을 대학생들과 함께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구성학사인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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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은진 국민대표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연대 발언을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도봉 촛불행동 대표님 모시고 연대 발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봉 촛불행동 대표 김은진입니다 낮에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러실 것 같은데요 깜짝 놀라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다들 그러셨죠? 네 저희가 이제 뭐 직장도 다니고 뭐 생활하다 보니까 윤석열 만나러 직접 갈 수 없어서 우리가 광장 나와서 촛불 들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학생들이 앞장서서 윤석열 면담을 요청하고 김건희 특검을 왜 거부했는지 따져붙는 정의로운 행동을 했다는 것에 너무나 대학생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나이는 많지 않지만 어른으로써 앞으로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대학생들이 그렇게 간다고 해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용산경찰서는 안 가봤지만 종로경찰서, 남자문서 뭐 이러면 몇 번 가봤는데 아직 대학생들이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희 어른들이 저희 도동촛불행동이 그리고 우리 촛불 국민들이 항상 대학생들을 지켜주고 함께 할 것입니다 올해 연행된 학생들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단어선도 작성 많이 많이 할 거고요 주변에도 널리 널리 할 거고 다음에 갈 때는 연락을 주십시오 몇 명이라도 데리고 가게 네 그렇게 학생들과 함께하는 촛불 국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예학생 석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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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힘찬 연예학 발언해주신 도동촛불행동 대표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대학생들이 이렇게 여러가지 여러가지 일로 연행되고 할 때마다 항상 많은 국민분들께서 탄환사회에 참여해주시고 함께 석방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뜨거운 마음, 이런 뜨거운 열기를 이어 받아 저희 대학생들 하루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더욱더 힘차게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또 다른 우리 시민분의 발언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주민주 동화통일 민족위원회 박경호 회원님 모시고 연대 발언 정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족위 촉구 박경호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 발언자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제가 제일 답답한 부분은 우리 어른들이 너무 미안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경찰들한테 더욱더 답답한 부분은 겨우 어떤 사람 하나에 경호한다고 400명씩 놀러가서 그거 경호해야 되고 그 사람의 손가락질 한 번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애들이 열심히 하도 보내서 대화하자고 말하자고 간 사람들을 이렇게 구속을 시킵니까 이거는 경찰이 할 짓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찰분들도 다들 어른이시고 진짜 너무 이건 마음에 답답합니다. 우리도 죄송하고 경찰분들도 죄송 진짜 수고하시는 건 아는데 정말 미안한 줄 알고 정말 창피한 줄 아셔야 됩니다. 제발 이 친구들 안에서 춥지 않게 그리고 떨지 않게 그리고 되도록 빨리 되도록 빨리 나올 수 있게끔 해주세요. 자 부탁드립니다. 대학생 석방하라! 감사합니다. 우리도 연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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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뜨거운 열기를 하면 바로 지금 당장 우리 대학생들 우리 부부로 되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임책을 취재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지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오늘 기사회견 두 번째 공식 발언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휘 방산정권 윤석열은 퇴치네라는 내용으로 대학생의 발언 준비했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를 보는데 너무 참담했습니다. 그렇게 경찰들이 범죄자 진짜 범죄자를 잡아갔으면 대한민국이 범죄청자국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말에 진짜 범죄자가 누구입니까? 윤석열! 맞습니다. 윤석열이고 김건휘이고 한동훈이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경찰은 그런 적자를 잡아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대학생들은 오늘 너무나도 정당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건휘가 어떤 자입니까? 그냥 범죄자도 아니고 즉각 범죄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죽다 조작 범인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의로 학력을 기재한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고속도로 종점을 자기 멋대로 맡은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외물 수사한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온갖 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름 아닌 김건휘입니다. 김건휘 너무나도 분노스럽습니다. 늘 국민들 돈을 뺏어가지고 본인 배를 물리는 사람 그것이 바로 김건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죽다 조작 때가 그랬고 고속도로 국정 농담 때가 그랬습니다. 국책사업이었던 고속도로의 종점을 자기 멋대로 바꾸어가지고는 자기 땅에 있는 대로 종점을 바꾸었던 사람 그것이 바로 김건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최근에 녹취록 죽고 정말 분노스러웠습니다. 김건휘가 분명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김건휘가 하고 있는 꼴을 보니까 본인이 대통령인 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남북관계를 계속하겠다더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껄이고 했던 게 지금 그게 바로 김건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눈이 정말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김건휘 측검은 말입니다. 이렇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더우나 추우나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외쳤던 것이 바로 김건휘 측검이었습니다. 왜냐? 김건휘는 사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특급 범죄자니까 이런 자는 거리에 있을 것이 아니라 집에 있을 것이 아니라 까빠로 넣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국민들이 눈을 맞아가면서 김건휘 측검을 외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김건휘 측검을 바라는 민심이 70%를 넘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대부분의 국민이 김건휘 측검을 바라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뜻을 그 뜻을 전하고자 오늘 대학생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김건휘 측검은 당연히 통과되고 당연히 실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거북권을 행사했습니다. 저는 이런 대통령은 살면서 처음 봅니다. 자기 가족비를 덮으려고 이런 식으로 거북권을 행사하고 이런 식으로 권력을 남용하는 자 이건 윤석열하고 또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게 대학생으로서 청년으로서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눈이 웃지만 이렇게 목이 쉬어가지만 그럼에도 그럼에도 중단할 수 없는 것이 김건휘 측검이고 윤석열 탄핵입니다. 왜냐? 김건휘가 측검되는 것이 공정과 성식이고 윤석열이 탄핵되는 것이 진정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눈이 펑펑 내리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고 주쟁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눈도 이렇게 국민분들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까 힘이 불끈불끈 솟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을 경찰들이 잡아갔지만 우리의 주쟁을 우리의 싸움을 저들은 멈출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원동력을 주인 것뿐입니다. 눈이 오다 비가 오다 대학생들이 석검되고 그리고 김건휘가 습검되고 윤석열이 탄핵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힘차게 구호를 외치면서 이 눈을 맞으면서 바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촛불의 행동 티켓이 보이는데요. 저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패러 척결 윤석열을 지금 당장 편을 타라 편을 타라 편을 타라 편을 타라 대학생 죽고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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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발언자가 말씀해주셨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리 대학생들의 우리 국민들의 윤석열 정부에 대응하는 이 한쟁은 계속됩니다.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타라 석방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마음 남아서 오늘 기자회견 여기 안에 있는 우리 대학생들이 정말 잘 들릴 수 있는 크나큰 목소리로 승리똥을 힘쓰게 외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함께 제가 이야기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 외쳤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똥 소리똥 특급 법지자 김건희의 특검을 거부한 윤석열의 국민이 될 국민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독재정권 윤석열 정권을 맞서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을 문흥과 독선을 반드시 심판하고 몰락시킬 것입니다. 탄압이면 탄압이면 한정입니다. 한정입니다. 저희 대학생들이 윤석열 탄핵에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 일어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건희 특검 법안을 거부한 윤석열과 비리범주자 김건희에 대한 분노의 밤을 담아 함성 크게 지르면서 오늘 기자회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성 시작 시작 오늘 우리 애국대학생 석방 촉구 기자회견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에 매일 오후 2시에도 이 자리 용산경찰서 앞에서 우리 애국대학생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시 한번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방송통에서 보고 계신 모든 분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우리 촉구 시민분들도 함께 자리해 주시면 너무도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대학생들은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 애국대학생들이 석방 출세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탄원선을 탄원선을 계속해서 나르고 있습니다. 탄원선을 보시는 모든 국민분들께서는 함께 우리 애국대학생 석방을 위해서 이름을 함께 작성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김건희 특검 외친 애국대학생 석방촛구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하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애국대학생 석방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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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이렇게 모인 상황에서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함께 빠르게 모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생 힘내라 대학생 석방하러 대학생 석방하러 석방하러 몰락해 석방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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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뒤에 계신 분들 여기 함께 단체 사진 찍을 수 있도록 자리 배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몰어 서글 네 기사회 그 이곳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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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소 우와 눈봐라 얘들아 힘내라 어이 우장현 남편 몇 명이 잡혀 들어간거야 근데? 스무 명이요 스무 명? 네 아이고 애시키 일단 여름 봤죠 어이 애들을 잡냐 쩔쩔한 새끼들 그냥 애들을, 애들을 잡았느냐 하여튼간 얘들아 안 건드리는게 없어 네 아이고 꼭에 으악 맨날 맨날 크로스 정부 맨날 네 지난번에도 신사선에 엄청 줄이 죽겠습니다 전쟁으로 폭주하는 윤페겔을 고백하라 고백하라 엔세없는 속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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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안보인다 와야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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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때놈들이 위에서 그래 저도 숟갈 다른 애들이 있거든 숟갈 다른 애들은 아까도 그렇잖아 이거 숟갈 흔드니까 어떤 경찰은 빨리 내리라고 나를 위협하고 어떤 경찰은 에이 경찰들도 찌릿찌릿해요 그니까 뻔한 애들이 있어 보게나 멍때낸 애들이 있어 아까도 그렇네 에이 펜펜 아 펜펜 펜펜 아 아 아 아 아 아 세종이 갔어? 세종이 여기 앞에 있는 거 갔어? 갔어? 내가 가진 게 흑발이 안 되고 있어 야, 그 시민 잡아 가지나 봐라 딴 데나 없어 아, 성경은 씹혀 야, 여기 민족이 민족이랑 먹을까? 아, 민족이 둘 다 먹을까? 네, 식품이 민족이 와, 우리 땅에 들어 세종이 못 담아요 뭐지? 뭐지? 여기서 구름이 안 되었습니다? 아, 그럼 알게 정말 좋은데 지금 빨리 푸는 너무 해 아, 너무 해 너무 해, 너무 해 빨리 푸는 거였어 빨리 받았어? 네, 받았습니다 눈 너무 많이 와요 아이들 수 20명 잡혀갔대 헌눈아! 헌눈아! 아니, 그 왜 특가 많으냐고 헌눈아! 혹시 그랬다고 냉큼 잡아가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일단 현장에서 들은 게 그렇다고 그러네요, 지금 애들이 무슨 고생이야 그니까 왜 그래 너 아이고, 나라가 참 그렇습니다 아마, 이거 썩방 서명동 같은 거가 있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음, 서명에 함께 해주시고 일단 방송은 좀 еще 먹으면 아이고, 내가 아이들을 풀어줘라 착파하라 근데 이 형님은 어디 간거야? 어 당구천사 형님 어디갔어요? 내 아들이 뭐지 사촌인가? 네 있어요? 내 친구 동생 아들인데요? 아 아버님이세요? 뭐야? 진짜? 네 여보세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진짜? 네 그 혜천이랑 혜천이 같이 활동하고 있는 선배인데요 한국대학생 직무연합 상임 대표 맡고 있는 김수영이라고 합니다 혹시 소식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희망은 변호사님은 저희가 일찌감치 소통을 해가지고 지금 누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파악 중이에요 근데 이제 변호사님이 지금 오늘 다 접견을 하지 못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일 오전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가 총 4곳으로 이렇게 접거든요 20명이 네 그래가지고 좀 이동을 좀 여러번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네 그래서 지금 혜천이 비롯해서 지금 다들 어디로 어떤 경찰서로 좀 합쳐졌는지를 저희가 파악 중입니다 네 경찰들이랑 함께 해서 선배 상품을 하고 있어요 응? 선배? 아 선배 탕? 아 내가 내일 전 어 선배 탕도 좋고 옆에 보니까 저것도 있던데 동작 좀 진행할 거여가지고 sobre상 착각 드리는데 바로 서명 탕도 있는데 오는 길이 보니까 근데 이게 무슨 상품은? 주로 만든 게 오는 길이 이게 저거 아니 그게 아니고 오는 길이 네가 네 나의 댓글 오늘 나 아 네네네 조건이 너한테 글자니깐 아 네네 아 네 지금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seems to me 선생님 지금 불러드리면 될까요? 아 네 네 5 7 1 7 1 3 7 서울에서 이렇게 찍으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자기 아들 자기 아들 며느냐인지 모르고 싶어 아 그러니까 자기 친구? 자기 아들 어우 내 친구는 아들 친구는 아들 지금 이제 민아 누나라는 미치겠다 아니 아니 그거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 지금 몇시인데? 그만 통보를 안한다고? 그러니까 원래 이런거 하면 통보를 안해요 그리고 조용하게 계속 있다니까 연락할 방법이 없어 여보세요? 계속 있다니까 그냥 원래 내가 사퇴할 때 그랬다니까 원래 애들이 그런거 안해 특히 그것들이 막 흔들렸어가지고 놀랍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뭘 보십니다 애들이 맞춥니다 특히 놀랍다 지금 여기 아 신민찬리 방송 채널 완전 좋습니다 참여 방송 아 아 야 야 지금 벅소 많이 있다 야 아 아 야 해천이 어 해천이 잘 키웠다 야 아 잘 키웠냐 야 너 아들을 아들을 투사로 만들었어 야 대단하다 이거 찍으면 안하냐고 왜 따지러 갔는데 아유 20명 들어갔다라는데 알았어 나도 지금 도와줄게 알았어 어 고마워 그 우리 한 분 친구분 아드님이 잡혀갔대요 근데 모르고 있었는가 봐 지금 그래 어떻게 또 또 연락이 돼가지고 지금 원래 또 이게 또 연락을 안해주거든 원래 제가 옛날에 어릴때 잡혀갔봐서 알어 어디로 어디로 한거야 한남남 간거야 왜 거기서 안갔냐 아니 여기 아까 봤어 갔는데 아까 여기 봤어요 네 아까 시청해 똑같이 이따 안먹고 아이씨 안부러 바빠 바빠 밥은 먹고 있어야지 한남남 간거 같은데 여기 안보이는거 보일까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네 물 안맞고 좋잖아 뭐야 빨래도 다 내 친구 아들이 여는건데 네 내 친구 아들이 여는건데 내 친구 아들이 여는건데 내가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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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스러워하는거야 아니 놀랜거야 하하하하 20년 그 득인거 같은데 20년 득인거 같은데 그거 뭐야 저거 같은데 회장같은데 보니까 그 안사람 그 재직도 아 이래 자랑스러워 아주 좋네 아들을 투사로 만들었어 독립군 아들도 독립군 아들 지금 시점 독립군이야 그럼 아들 눈보세요 우와 눈싸냈어 눈싸냈어 흐흐흐 흐흐흐 흐흐